조선개혁방송은 성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여러분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용도로 개혁 개방을 성취할 수 있는 반도와 지혜를 잡는 방송입니다. 자유를 찾아 남조선에 온 회복자들이 서울에서 만드는 조선개혁방송은 인민과 반보들, 청년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방송입니다. 조선개혁방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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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선개혁정 조선개혁방송 조선개혁소 조선개혁 Maintenant crise Vadim injured постоян hand 한글자막 by 한효정